지금부터 S3 웹포스팅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Web1 HTML 인터넷 수업, AWS2 S3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Web1 수업을, S3 기본 사용법을 모르신다면 S3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S3를 이용하면 HTML, CSS, JavaScript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S3를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즉, S3가 웹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웹서버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닷컴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튼튼해요 또 웹서버로 사용하고 싶은 버킷에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S3를 웹서버로 이용해 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웹사이트는 웹원 수업에서 만든 예제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있는 클론 오아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중에서 다운로드 집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운영체제마다 압축 해제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죠?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? index.html이라는 파일을 열면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가 나오고요 이 웹사이트를 S3로 업로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버킷을 만들겠습니다 이 버킷의 이름은 web1.html.internet이라는 이름의 버킷을 만들고요 버킷의 리조는 서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웹페이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비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 옵션은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 버킷 만들기 하면 버킷이 이제 생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web1.html.internet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웹페이지에 사용할 이 파일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요 거기 보시면 public 권한관리라는 것을 부여함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업로드하는 파일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어느 스텐 스토리지 클래스에 저장할 거냐고 물어볼 거고요 다음 버튼 누르고 업로드하면 업로드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렇게 업로드한 파일을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속성으로 가시면 이 속성에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옵션인 이 버킷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호스팅합니다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우리의 웹사이트로 접속했을 때 경로 또는 파일명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전송할 파일인 홈페이지를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index.html 파일을 홈페이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파일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우리의 버킷은 웹서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버킷의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하려면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다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오거든요 저기 있는 저 주소가 바로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 웹서버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주소를 한번 클릭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가 열렸고요 제가 이 경로에다가 index.html을 생략했음에도 이렇게 웹페이지가 잘 보이는 것은 우리가 웹포스팅을 설정할 때 인덱스 문서를 지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자,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? 간편하죠? 여러분이 웹서버가 필요할 때 컵라면처럼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하지만 아주 강력한 웹서버가 S3의 웹포스팅 기능입니다 자,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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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